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 꼬냑에 그 슈바인 학생을 만들어 먹고 싶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 씨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기다려봐 나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미안합니다 고트다 목소리 좀 목소리 좀 바꿀게요 미안합니다 아이 괜찮아요 인천나홀님 안녕하세요 어 강태 안 당하네 인천나홀님 강태 안 당할 것 같애 여코쿠로빙뽕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우리까네 예 번갑습니다 왜 으흐흐흐 목소리 목소리 좋으면 강태라 그래갖고 목소리를 바꿨어요 응 인천나홀님 원래 목소리도 같애 여코쿠로빙뽕뽕 아이씨 아 씨 못해먹겠네 아 방장아 그냥 강태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장아 그냥 강태해 아니요 아니요 본인 목소리가 좋다 생각하세요? 방에 지금 말씀하신 남상분들이 좀 약간 변성기 같진한 조충딩들의 목소리가 나네요 이게 원래 제 목소리인데요? 비응신 그냥 펭수 따라하는 게이색에 대해 좀 강태해주세요 나홀님은 약간 몸무게 앞자리 1일 것 같은데 아우 재미없어 목소리 들어갖고 아우 노잼 꾸꾸까까 맞아요 반갑습니다 아우 진짜 나홀이야? 제가 연애 컨설팅 전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진짜야 아 제가 지금 상담을 좀 해드리러 왔어요 박채 조해진 새끼야 23년 후 살아가면서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다짜고 뭐라 하세요 네 자 진님에게 그럼 잠깐 좀 간단 질문 몇 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자 진님 같은 경우는 아 씨 말해보세요 아니 말 안 할래요 방에 개씹 찐따 새끼가 뭐야 어떤 애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죄송 죄송 꾸꾸까까 방장님 혹시 그러니까 23년 동안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었다면 방장님이 혹시 그 구치가 좀 나지 않나 혹시 스스로 자가진단 해보셨나요? 오른손 검지로 혀끝트머리 한번 찍어보세요 찍으셨나요? 찍으셨나요? 네 도라이 코 앞에다 가져다 대시고 한번 냄새 야무지게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자 들숨 들숨 들어갈게요 존농기다 갑자기 무슨 냄새나요? 방장님? 방장님? 기절하셨나요? 이제 아시겠죠 본인의 그 여자랑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였는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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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이 나가네요 보통 아가리 똥내 나는 새끼들이 자기 입 냄새를 자가진단을 못해요 인천나원님 네네네 아 이제 기절.. 본인은 어떠세요? 기절해서 일어나셨구나 그렇죠 본인은 어떠세요? 스팸 알려주세요 스팸 저는 입에서 그.. 고급 양주 냄새 나요 여자들이 지질 상겼네요 바로 그럼요 저는 침에서 꼬냑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고급 양주 냄새 고급 양주 냄새 꼬냐 그러면 여자를 몇 번 사귀어 보셨어요? 인천나원님 저는.. 네네 글쎄요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이제 사실 숫자도 기억이 안 나고 제 마음에 순수함이 많이 퇴색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여자를 좀 만났어요 야 너 내가 들어올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 물을 흐리네요 한 분이 또 와서 물을 흐리네요 아 왜 나한테만 물을 해 여성분이니까 놔두죠 아 그쵸 네네 돼지는 제가 이따 잡도록 하고요 저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 꼬냑에 그.. 슈바인 학생을 만들어 먹고 싶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에 저기 그.. 방장님 앞으로 그러면 조금 나아질 여지가 좀 필요할 텐데 나아질 기미를 보이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방장님께서 좀 자기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관리란 무엇이냐면 뭐 이렇게 여자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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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누구야 누구야 나 좀 내버려더님 네? 그.. 마장동에 한번 가보실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슈바인한테 뭐.. 마장동은 근데 왜? 아.. 도축하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만히 좀 계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몸댕아리.. 몸댕아리 존나 뚱뚱해가지고 엉덩이 그냥 의자에 걸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조뚱뚱이년이 왜 이렇게 마이크 켜가지고 사람들 대화하는데 방해하세요 자 이번에 방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자면 사실 자기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좀 그.. 아.. 아.. 진짜요 아.. 이런 돼지의 지저귐이 인간의 대화를 방해하네요 자기관리라는 것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남자 사귈 수 있다 없다를 어떤 것으로 분류를 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제가 여자 심리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여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를 보고 내가 이 남자 키스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남자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관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문 여성들에게 이 남자랑 키스할 수 있을까? Why not?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기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쪽 그 인철라우님은 그 정도로 되나요? 자기관리를 하셨나요? 어.. 네네 그.. 사실 뭐 키스를 엄청 하려고 하죠 사실 여성분들께서 환장을 하죠 예 꼬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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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신 꼬냐 꼬냑 향에 취해가지고 예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80일에 네네 몸무게는 비공개에요 아.. 비공개요? 제가 고무줄 몸무게라서 아.. 왔다갔다가 다시 오셨나봐요 예예 아무튼간에 뭐 두자리수 키면.. 아 키면 다 되죠 남자는 그렇죠 키만 크면 돼요 남자는 키만 크면 몸무게는 빠지고 찌고 하는 거니까 우리 진님은 빠른 시위내로 치과 가서 석션 같은 거 좀 하시고요 그 어금니에 껴있는 똥 좀 빼시고요 아가리 벌렸을 때 호탕하게 웃을 때 그 어금니에 보이는 똥긴 새끼들 보면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방장님 석션 좀 해주세요 예 수고해 주시고요 예 꼬꼬까까 안녕하세요 야.. 야 커트야 예 반갑습니다 방장님 방관리 X같이 할 거면 12명 방으로 파지 마세요 방관리를 하라고 방장아 야 130kg 아 미안 나도 뚱뚱하다 와úsica 같은 돼지인데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네 비용 XXXX야 너도 촉거도비만의 삶을 니가 니 가치를 드높이지 못했으니까 세륜여섯살 까지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었지 비용 XXX야 근데 아니야 XX나 난 자의적인 솔로인데? 개XX야? 너는 환경이 만들어냈네? 넌 주위 환경이 너를 솔로로 만들어버렸네? 왜 그랬을까? 면상도 못생겼는데 몸도 뚱뚱하니까 여자들이 당연히 싫어하지 개XX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 얘기 좀 할게 36살 방에 지금 주인공이 누구시죠? 강태해주세요님이세요? 저보다 일단 나이가 2살 많으시니까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36살까지 여자랑 아무런 그게 없었나요? 네 음.. 죄송한데 뇌무새세요? 네? 일단 제가 좀 진단을 해드릴게요 제가 네 그.. 저 여자한테 한 번 안 해봤는데요 예? 한 번 안 해봤는데요 아.. 존나 불쾌하다 철용님 네 저렇게 더러운 상스러운 말을 입에다 얹어가지고 여자 저런 얘기를 하는 새끼는 아 좀.. 아 뭐라고 했어? 저 님은 제가 음소거 해놔서 몰라요 아 그래요? 이미 음소거 하셨구나 봐봐 비응XX야 너 현실에서도 여자들이 너를 등한시하지 내 상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개XX야 네가 여자한테 다가가려면 차림새도 좀 어느 정도 좋게 하고 네 방에서 계속 꾸룩내 나고 노숙자 냄새 나고 이 그지 같은 새끼야 몸도 좀 씻고 다녀 내 상으로 냄새나 냄새 안 나는데 철용씨 네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를 조금 함축적으로 얘기해볼 수 있을까요? 저런 사람이요 그죠? 딱 표본이죠 그쵸? 딱 표본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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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용씨가 여자분이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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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방에 계신 지금 밑에 내려가신 분들이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조찐따 새끼들이라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 일단 뭐 조찐따 새끼들이라서 좀 그런게 좀 큰데 왜 조찐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없느냐 일단 여러분들 스타일이 그래요 보라색 골덴바지에다가 예 옷 입는 것도 유튜브에서 짱구대디 같은 거 한번 살짝 쳐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데일리 스타일 이런 거 바로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뭔가 좀 반할 수 있는 좀 그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저처럼요 철용씨에 네? 저 어떤가요? 아 노래 잘 모르고 노래만 잘 모르고 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도 내가 너 끌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너 좀 뭘 끌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와 아 철용씨 몇 살인데요? 저요? 22살이요 음 나이 차이가 나랑 좀 많이 나는데 어때요? 뭐가요? 저 보면요 그냥 그런데요 아 아 작간네 저기 재선 방장님 제가 님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아니 그런 식으로 싸지 뭐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니고 뒤지게 맞아볼래요 한번? 에이 아니 그게 아니라 사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 씨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네 여자들은 제가 인터넷상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남자를 사귀고 안 사귀고는 키스해서 나온대요 내가 이 남자랑 키스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남자랑 사귈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철용씨는 저랑 키스할 수 있나요? 아니 야이 미카츠 아이씨 진짜 기분 더럽네 진짜 내 남자들 아니 나도 맘에 안들어 근데 방에 여자가 쟤밖에 없었어 아니 방에 여자가 쟤밖에 없었다고 어? 사xt 자 넘어가겠습니다